다음역은 장실 송파구축역입니다. 내리실발은 송파구축역입니다. 이번역은 장실 송파구축역입니다. 내리실발은 송파구축역입니다. 내리실발은 송파구축역입니다. 앙서방면이나 아카라시장 오랫판이 고객돼서 이번역에서 바로 송파구축역입니다. 이곳은 송파구축역입니다. 이곳은 송파구축역입니다. 그리고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로 넓으니 내리실때 발 맞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통차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로 넓으니 내리실때 발 맞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로 넓으니 전통차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로 넓으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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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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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